여기 제가 메미를 엄청 많이 잡았는데 제가 우는 메미를 못 줬거든요. 그래서 너무 흥미들이고 힘드네. 전혀 그렇게 하면 안 돼. 두고! 손을 잘라주거든요. 털어, 털어, 털어. 아! 왜 안 돼? 이거 좀 잡아줄게. 못하는데. 이렇게 잡아줄게. 야! 손으로 날아가네요. 털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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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털어. 야! 안녕! 털어, 타온다 옆으로. 타와요? 아빠, 만약에 이거 하면 저거 차 번호 찍혔으면 편집해. 응. 아, 제가 메미를 너무 무서워요. 아, 우는 메미 싫어. 와, 권이 엄청 잘다. 아니, 우는 것도 장군에 있어요. 안 보라는데. 그래서 다 우지도 말고. 어렵다. 저기, 이 형 아픈 사람인데 아픈이 오줌 따면서 날아갔어. 왜. 借lek 너도 잘 입고. 오른발. 오, 거미, 잘 가야 돼? 오, 거미 잘 가야 돼? 어. 아, 무서웠어. 뻐쎄네. 아직 데려가야 돼. 아! 뭐야! 매미야, 괜찮아. 괜찮구나. 매미는 당연히 우는 거야, 권아. 아버지, 여기서는 여기 차 할 수 있었어. 너 혼자요. 너 가족량 잘 있고. 고요, 고요, 고요. 동생 진짜 겁없어. 나 날리는 거 좀 도와줘. 이래? 우리 남매인데? 알겠다. 우리 남매. 너 할 수 있다면 나보다 용감하지? 예전엔 내가 더 용감한데? 그냥 그냥 잡아봐. 그렇다. 달리지롱. 난 다 날려고. 뭐야? 해줄게. 아빠 이거 뭐해, 여기? 우리 셋이 결혼... 둘이 결혼하나 봐. 아니, 셋이 결혼해. 아! 일부러, 미안. 괜찮아? 날아오라. 만약에 걔 못 날면 나무에 붙여도. 내가 한 번. 내가 해줄게. 어, 종이야. 너 다시 쓰려? 아직 안 먹었어. 내가 먹으라고 해. 내가 먹으라고 해. 시끄럽게 하지 마려. 아니, 아직 안 먹었어. 엄마는. 솔직히 아직 생각 없어. 내가 피곤하단다. 너는. 오빠야. 야, 넌. technician.